수아야, 희재 아줌마가 다시 우리집에 와서 같이 살게 돼서 좋지? 희재가 올 시간이 됐는데? 공순아, 희재 아줌마가 이제 우리집에서 산대. 난 그 아줌마가 엄마가 타서 너무 좋아. 어머니 저 왔어요. 어서와라, 어서와. 수아야, 보고 싶었어. 저도 아줌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. 마음에 드니? 너한테 맞는 고상한 분위기를 꾸며봤는데. 어머니, 왜 아직 이 사진이 여기 있죠? 어? 어머, 깜빡했네. 미안하다. 깜빡하실 게 따로 있죠. 어머니, 어서 치우세요. 어? 어, 그래. 몰랐는데, 얘 성깔 있네. 희재 씨, 기분 상했어요? 큰 결심하고 기윤 씨 집에 들어왔는데. 제클린과의 결혼 사진이 있으니까 언짢네요. 미안해요. 지금 기윤 씨 품에 안길 기분 아니에요. 저기요. 고맙습니다.